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라이거캐블밴드 푸트파스턴의 박현우 씨입니다. 이제야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푸트파스턴의 하현우 씨가 20주 동안 가왕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트파스턴의 보컬을 맡고 있는 하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푸트파스턴 하현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현우 씨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대장으로 노래 부르면서 정말 저는 하현우가 아니라 음악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현우가 아니라 음악대장 가면을 쓰면서요.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를 때는. 그래서 감염만 쓰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행복했고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성수 씨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포르타멘토 샤우팅 한 번만 매일매일 기다려서 하셨던. 샤우팅으로 자 그러면 하현우 씨가 저희 제작진에게 부탁했던 얘기 중에 마지막 퇴장할 때 음악대장의 가면을 쓰고 퇴장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음악대장의 가면을 다시 쓰고 샤우팅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하현우 씨와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진짜 정력 끝이란 말인가. 끝까지 멋있네 저 사람 진짜. 정말 가면을 쓰면 히어로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음악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샤우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일 매일 기다려. 매일 매일 기다려. 대단합니다. 마성의 목소리. 파격적인 무대로 복면 가망을 빛내준 구현승의 신화. 쿠카스텐 하현우 씨와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마성의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글근tı, congryin. 선생님이 왕 adolescence에 감사드립니다. doe 님 communications GOODSON. 왜peace KARN'sating responder 공원 될 land adds, 감사합니다.